ещё rose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샘 Grukkkri 뭐 해요 오늘 시험보잖아 자신 있어 나도 자신있거든 자신은 없지만 자신 있어 정답은 꼭 붙이러요 선배님 너와 함께라면 저 학생 facebook 5개 7인 11개 과연이 없게 파이팅! 파이팅! 네 미국에 비가 오면? 정답! USB 정답! 아 진짜 나도 뭐 이런 거 생각해 허구한 날 미안한 동물은? 맨날 맨날 미안해 동물이 이름 자체가 그냥 미안해 동물이에요 태형 I'm so sorry 땡 정답! 쏘리?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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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미안 미안 소리가 들어간 동물을 잘 생각하면 쏘리 저거 있지 아 제가 아는.. 알 수 있는 거예요? 어 몇 글자예요 혹시? 살 글자 태형 소라게 맨날 이 동물은 미안해서 오 미안 오 미안 오 미안해 오 미안해 뭐지? 쏘리 미안해 웃긴 거 같아 쏘리 오 쏘리 오 미안 오 쏘리 정답 쏘리 정우? 정답 쏘리 오 쏘리 오 쏘리 오 쏘리 밖에 counties 오 쏘리 웃게 오 mer 용감 오 쏘리 쏘리 오 쏘리 이게 동물이에요? 오 소리라는 얘기 아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깨가 죽으면 정답 인강 오 오옹 오ου 새로 나온 욕은? 체형 뉴 요 세상에서 가장.. 뜨거운.. 전화는? 정답 화장점 오ỏ 물리 치료가 왜 물리칠密 riesm 정답 물려서 아니 물리치료가 왜 물리치료일까요? 물리치료가 왜 받죠? 정답! 아파서 아파서 채영 물리치료고 아 정답! 물리치료고 맞아요? 물리치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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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채연아 말고 물리치료고 반반 하자 반반 0.5점씩 주세요 쌤 오리를 팽으로 먹으면 생선을 생선을 생선이요? 연어 생으로 먹으면 회 정답! 회, 물, 회, 생선, 회 정답! 날, 생 너무 머리카락 같나? 정답! 생오리 생오리 채영! 회오리 정답! 와아 와아 덜 뚱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는? 아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아는데 채영 반포도 오 진다 나 이거 아는데 우와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정답! 야자나무? 와아 와아 아몬드가 죽으면? 정답! 다이아몬드 갈대들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? 정답! 갈대라서 채영 갈대가 없어서 헉 정답! 와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 용이 승천하는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? 제가 알 수 있는 단어예요? 봐받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용 어 알 겁니다 알 것 같은데 서예영 올라 가용 정답 우와 대박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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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eta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? 주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 정답! 허리 펴자 책성 펴자 정답 책 펴자 정답 오오 책 피자 책 피자 3월에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? 아 나 이거 아는데? 정답 개강 학교 개강 비빔밥 개강 개강에서 정답! 개강에서 개강해!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비빔밥은? 어떤 비빔밥? 비빔밥 산적 비빔밥? 채영, 해적 비빔밥? 산채로 막 입에 안 먹어서 산적 비빔밥 산채비빔밥? 산채비빔밥 산에서 나는 채소들로 해서 산채비빔밥 나물 같은 거 산채비빔밥 팀플이 많이 주시네 선생님이 설날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? 안타깝다 설날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쉽지 설날에 서영없다 서영없다 돈이 없으면? 정답! 설거지 설거지 내 머리를 다 한 거 같아 얘들아 힘내자 설거지 힘내자 다행히 여기까지만 정답 정답 다행히 와우 짱이다 멋있다 얼음이 죽으면? 땡 얼음땡 땡 얼음이 죽으면? 땡 영어가 있어요 죽으면? 얼음을 숫자로? 어? 빙 빙 빙수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다이빙 정답 빙 빙 빙 빙 빙 다이빙이에요? 정답 아이빙 빙 빙다이 빙다이 귀여워 빙다이 빙다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사과가 웃으면? 정답! 빙그레! 채영! 풋사과 정답! 풋사과 마지막 문제 쥐가 어디 갔지? 세 글자로 하면? 정답! 어디지? 응 쥐 여기가 어디 갔지? 여기 있지 순서만 바꿔면 쥐 어디? 정답! 쥐 어디? 정답! 쥐 어디? 쥐 어디? 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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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서 1등! 어려워 나 정말 열심히 했다 뭐? 나 그림 그렸는데? 선생님 저희 시험 점수 알려주세요 고등생 1등 과연 내가 연구 많이 해줬지 뭐라고? 2등은 최연이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마지막에 1등이라고 해주세요 1등! 뒤에서 1등? 뒤에서 1등? 쥐 위 예! 2등! 잘했네 재밌겠다 점심시간을 가져볼게요 와 와 와 와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이다 예! 제일 기다렸어 배고파 배고파 왜 도시락 쌓았지 배고파 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우와 대박 맛있겠다 이거 원래 흔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진짜요? 진짜요? 응 이거 이렇게 다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흔드는 거야 흔들어 먹어야지 비빗밥처럼 한번 흔들어 볼까? 진짜? 이렇게 다 뒹굴리지 않아 처음 열었구나 ㅋㅋㅋㅋ 너무 맛있어요 양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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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열었구나 정말 맛있어요 양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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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안 있는 이 정도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반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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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는데? 나는 그냥 이렇게 먹겠어요 보기엔 그렇지만 다 맛있어 나 오늘 일어나서 이거 첫 끼야 나도 왜 아침에 안 먹어요? 준비하느라구 준비하느라구 참치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맛있어? 밥 먹을 때 말이 없을텐데 원래 밥 먹을 때 말이 없을텐데 맞아 원래 밥 먹을 때 맛있어 응 참치야 비밀인데 너의 핸드폰 말해주니까 응 쌤이 갑자기 뭐야? 나 댄스 보아야잖아 나 댄스 보아야 나 댄스 보아야 나 댄스 보아야 cho